안녕하세요. 주이탈지않기였습니다. 오늘 금낭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 있어요. 오늘과 내일. 두 가지 이틀에 대한 거래량과 시가총액의 함수가 정확히 전달되게 되면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MSCI 지수의 심사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했죠. 자, 백문의 불의 의견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18일, 19일 하는 걸 조심해라, MSCI 하는 걸 조심해라 라고 했던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의 전략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따라야 됩니다.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긴급공시, MSCI 편입 성공, 실패, 뭐뭐이란 상황과, 뭐뭐이란 상황과 필수시청하십시오. 이 영상인데 보도록 할게요. 문제입니까? 18일, 그렇죠? 19일. 목요일, 금요일에 대한 가격 종가 있죠? 자, 이 날이 심사일정이다. 심사일정이다. 원하는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자, 봅시다. 여기까지. 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MSCI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이게 바로 심사 과정이 있어서 그렇죠. 심사, 언제죠? 오늘 좀 간략하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뭐죠? 문자가 너무 많이 왔어요. 자, 1월 18일, 이번 달 19일. 그리고 다음 달 2월 14일이죠, 통상적으로. 자, 이때 얘네들이 원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봐서 별로 재미없다. 자, 이때 18일, 19일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기준가. 자, 봅시다. 1차 관문은 실패입니다. 자, 1차 관문이 실패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때 자료집을 통해 드리면서 평균 가격, MSCI 심사 편입 1차 여부에 대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요. 어설픈 구간대에 매수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안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매번 했던 말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이런 상승에 대한 근거를 주는 것은 시장과 산업의 사이클의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최근 들어서 혹시나 2차 전지의 하락 때문에 이런 구간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시장이 나쁜지 한번 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에서는 MSCI에 대한 가산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50점밖에 못 맞은 이 에코프로 머티가 35점에 대한 점수를 맞을 수 있느냐. 그건 바로 가격과 거래량. 이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심사 일정은 일단 18, 19일 경계해라. 여기서는 에코프로처럼 과거에 탈락됐을 때처럼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피해가세요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건 리튬 가격이 8배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피해갈 구간과 그리고 진입해야 될 구간과 진입해야 될 구간 쉬어가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만 하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요. 15번은 스타펀드 매니저 상을 받았습니다. IPO 신규 상장주는 20조원까지 패시브 자금의 룰에 의해서 기계의 움직임입니다.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퍼센트지와 거래량만 수반되게 되면 기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이미 지나간 목요일과 금요일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고요. 뭐죠? 오늘과 내일 거래량과 가격이 정확히 MSCI, 모건스테리 캐피탈 인터넷에서 원하는 가격이 해당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불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월 다음 달 14일 이때는 리뷰 일정이 있어요. 리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심사 일정에 떨어졌지만 정확한 가격과 거래량 이 두 가지가 해당되게 되면 편입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1차 관문에서 예선 통과하지 못한 어떤 가수가 우승자가 되는 확률은 아주 극히 적다고 했죠. 그래서 어설픈 구간에 진입을 하지 말아라. 왜? 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업 내용도 뒷부분에 살짝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2월 14일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된다고 했죠? 무상증자를 한다. 왜요?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상증자밖에 없어요. 유상증자를 해버리게 되면 경영권 위협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하니 500원의 액면가인데 어디까지 낮춥니까?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또 5일선 이야기 이야기하는데 5일선은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빠진 거를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까지 갖다 놓으면 또 사는 겁니까? 절대 그런 논리를 갖지 마세요. 여기서 신용과 대출 미수를 쓸 수 있다. 경고 종목이 풀리게 되면 올라갈 거다. 계속 계속 이벤트를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미 빠진 거 어떻겠습니까? 추가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겠죠. 자, 오늘 14만 5천원이란 가격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 맞아요. 이게 28만 7천원을 돌파하게 되면 몸집이 너무 커진다라고 했죠. 아, 목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2하라고 했죠. 이때 MSCI에 편입되는 가격. 그 마지노선까지 와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단발적인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아,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이렇게 유입됐던 자금의 형성이 분명히 단발적인 요소로 14만 4천원대에서는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은 들죠. 다만 급격한 상승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지만 받고 이벤트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MSCI. 그 가격과 거래량에 대해서 정의해놨습니다. 자, 에코프로버틱. 18일, 19일 평균 가격.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간 사실이지만 1월 30일 이전의 특정일 1일. 1월 30일 이전이라고 해봐야 오늘과 내일 밖에 없죠. 1일 종가와 거래량입니다. 원래는 거래량은 다음 달 2월 14일에 적용이 되는 거지만 결국은 뭐예요? 탈락된 애를 다시 폐자 부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일부 보겠답니다. MSCI 편입. 자, 아직 심사일정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 보되지 않은 자료는 사실 뭐 글로벌 A사로부터 전구체 3개월 이내 재공시하겠습니다. 라는 게 있잖아요. 전자공시 사항에. 결국은 이거는 테슬라입니다. 잠깐 10초 동안 시장에 공개됐다가 잠가버렸는데 이 부분까지도 보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기업에 대한 논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이벤트도 중요하고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끌어내리면서 2차전지가 공매도가 많은 건 아시죠? 이 공매도 많은 종목들을 어떻게 한다? 비싼 값에 공매도를 돌려주기 싫다. 그래서 경쟁률을 끌어내렸다. 이 부분은요. 14일 동안만 거래시키면 코스피 200에 편입되니까 이만큼만 끌어올리고 쉬었다 가는 거죠. 이 과정. 그리고 이때는요. 2,700원짜리의 주식 매수 선택권. 그쵸? 직원들이 퇴사해야 되는 부분을 기사화시키면서 12월 26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공매도를 싸게 돌려주기 위해서 쇼를 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이벤트를 알고 쉬어가는 과정과 숨은 의도 표면적인 의도가 아니고 이면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접근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 구간대에 갈 수 있는 요소는 결국은 전구체에 대한 핵심이다. 바쁘신 분들은 일단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가격을 정리해놨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시죠. 에코 1 에코 숫자 1 적어주세요. 스팸문자 이거 잘못 적게 되면 3번 이상 불발라게 되면 이제 통신사에서 스팸문자 처리해버립니다. 정확히 적어주세요. 만일에 3번 이상 보내면 이거 통신사에서 스팸문자를 풀 수 없어요. 주위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계신 분한테 대신 에코 1 이라고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자 결국은 에코 프로 머틴은 14만 4천원이라는 이 부분에 MSCI 일정이 있고 코스피 200 지수가 편입이 되는 날 들어올렸죠. 자 요 부분을 본다면 란드 피겨는 될 겁니다. 살짝 깨더라도 그다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지지선만 형성될 뿐이지 MSCI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일치가 됐을 때 급격한 주가의 상승 요인이 생길 겁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어설픈 구간대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요. 관련 유튜버 관련 없는 뭐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 54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돈을 벌 때 재미를 느끼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는 어떤 의드라고 했습니까? 필드에서 있었던 이야기 연기금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무상증자가 뻔히 나올 걸 알고 있어요. 그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연기금이 산다고 해서 꾸준히 우리는 올라갈 거다. 어떤 의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얘네들도 물렸다? 왜 물리죠? 룰을 따르고 있다 뿐이에요. 여기서부터 샀잖아요. 이해 됐습니까?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번호로 에코 1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잘되길 희망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대한 가격과 거래량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전구체 이야기 잠깐 해드릴까요? 한 1분만? 그리고 기업 내용을 모르고 나서는 안되니까 전구체는 보통 어떻게 나뉘죠? 양극재의 핵심 소재입니다. 전구체 플러스 리튬을 섞죠. 리튬은 에코프로죠. 리튬과 폭락이 일어나죠. 에코프로는 빠진다. 전구체는요.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에코프로 못 오르고 2차인지 못 오를 때 얘는 올랐죠. 지금은 MSCI 이벤트가 있어서 빠지는 거고 자 밀고 들어올 겁니다. 분명 14만 4천 이 부분에선 반발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건 전구체는 쉽게 말해서 중국의 제로메이 전세계 80%를 생산한 제로메이 걸 쓰지 말라고 해요. 미국이 보조금 혜택 주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국내의 80%를 생산한 옛 거를 원할 수밖에 없어서 희귀성 원칙 수요가 더 많은 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죠. 근데 얘네들은 딱 하나죠. 만일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은 없을까?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만남이 이뤄지고 해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중국 거 쓸 수 있죠. 그때는 폭락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만 지금에 대한 분위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MSCI 심사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집중합시다. 그 다음은 2월 14일에 대한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 전에 일단 1차 관문을 통과해야만 가볍게 가산점을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타점도 여러분들께 일단 최대한 통신사에서는 저희 연구소에 있는 문자로 무료로 보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냉정하게 생각하고 갑시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주시탈자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